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게 강아지 선물 받은 게 아니라 계속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가 있었어 근데 계속 부모님을 반대하시다가 허락해주셔서 엄마가 소리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소리에다가 갑자기 키가 이렇게 흘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봤더니 쌍꺼풀이가 이렇게 나있었어 너무 좋아 너무 흥분같은데 너무 좋아 그 위에 쌍꺼풀에다 두 분 좀 쌍꺼풀에다 뜨겠어 아니 없어 올해 트와이스 대상 받으면 뽕! 팍! 강아지가 있어 되게 어렸을 테니까 강아지 이름 뭐야? 에이 에이? 12살 오 아직도 있네 너무 좋다 아직도 있어 초등학교 강아지가 있어 다 나이가 어리지